The Cat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박형규씨의 첫번째 사연 스팸같은 사연인데 더 봐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박형규라고 합니다 그간 사연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500일의 방송에서 경찰에게 온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한 사연을 듣고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게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바히야로! 표준어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오후 반차를 쓰고 여자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간혹 이거인지 받아야 한다 라는 느낌이 오는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가 바로 그런 전화였고 전화를 받아보았습니다 나 여보세요 경찰 안녕하세요 땡땡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누구누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권으로 까지 듣고 보이스피싱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이 말투는 제 고정관념이 가득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밀양경찰서에 선거 같은 근데 왠지 이래야 수평같아 아니 똥멍청이도 아니고 무슨 경제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수사를 전화하는 컨셉으로 피싱을 하냐며 공시렁공시렁거리고 그만큼 경제팀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다시 옵니다 계속 안 받았죠 그랬더니 전화를 세 번이나 다시 하고 그래도 안 받으니까 제 휴대폰으로 경찰 명함을 보내는 겁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진짠가 싶어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실제 경찰서 번호가 나오길래 여자친구한테 야 이거 봐봐 이거 피싱 아닌가 보다 하니까 여자친구 중간에 전화번호 가로채서 변조하는 피싱 같은 것도 있으니까 내 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봐 이거 실제로 그렇죠? 요새는 무슨 논밭에다 변조기 이런 거 싣고 트럭 다니면서 안 잡히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까 전송받은 명함에 있던 사람이 실제 있냐 하고 물었더니 진짜 있다고 하여 경찰과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경찰 아니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떡하나?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안 받았더니 약간 기분이 상한 느낌 나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경찰 5월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에서 네 카드 영수증이 나와서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 나 아니 무슨 5월달 걸로 지금 연락을 해요? 아니 나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두 달 지난 걸 어떻게 확인하라고 지금 연락을 합니까? 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경찰 신고가 들어왔고 영수증이 나왔으니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 놀랍다 근데 이게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누가 깐 걸까요? 경찰이 깐 걸까요? 신고자가 깐 걸까요? 보통은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신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경찰이 깐 거면 경찰은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받으면 쓰레기 봉투를 다 까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경찰도 쉬운 일은 아니군요 경찰 세상이 제일 어려워요 이후 전화로 몇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내가 안 그랬는데 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질문을 하는 거에 불쾌감이 들었고 바로 유력한 용의자가 맞긴 합니다만 하지만 불쾌하죠 아 네 그렇죠 약간 취기도 오른 상태다 보니 제 말투가 점점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말투에 경찰도 기분이 상했는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그럼 누가 그랬는데요? 아니 그건 네가 찾아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가 목적까지 올라온 걸 겨우 참았는데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 등판합니다 인류의 여자친구 중에는 이런 양반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자친구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민원 넣을 거예요? 경찰 옆에 노신데 그랬는데요? 나 아 제 여자친구예요 방황 바로 여자친구한테 아니 왜 그래 좀 종이 좀 있어봐 내가 얘기 좀 하게 여자친구 아니 이거 민원도 넣을 거고 이렇게 오라고 가라고 하는 게 맞는지 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경찰 네 민원 내세요 그쵸 보통 대응을 이렇게 하죠 그쵸 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옆에서 더 화를 내주면 오히려 난 차분해지고 옆 사람을 말리게 되는 상황 그렇죠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덕분에 흥분이 가라앉은 저는 이대로는 제대로 된 대화가 힘들고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경찰서 언제 방문할지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자친구는 진짜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아 실천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서를 방문해보라는 답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 내가 가라앉는 게 있죠 이게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운전자 말고 선탑자라고 하죠 조수석에 앉은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 화를 내주는 겁니다 맞아요 운전자가 화나지 않게 내가 더 흥분해서 화를 내면 운전자가 매우 차분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어제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제대로 대화를 못했던 터라 아침에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어제 너무 흥분한 상태라 그랬다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차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1. 신고자가 한 3, 4차례 무단 투기를 겪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수사가 들어감 2. 임의 수사에서 강제 수사로 넘어가서 쓰레기 봉투 속 카드 영수증을 통해 저를 특정 바로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3. 널 범인이다 라고 한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네 영수증이 나왔다고 네 거주지랑 쓰레기 투기 지역이 차이가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것 거주지랑 쓰레기 투기 지역이 다를 정도로 버려야 할 물건이면 뭐 되게 나쁜 게 들어있어야죠 던지기죠 아니 그건 어마어마하게 멀리 던진 거잖아요 아니 그 마약에서 던지기 아 그럼 세상에 그럼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안 나오고 영수증밖에 안 나왔으면 4. 여기서 내가 버렸다라고 인정하면 통고 처분이 돼서 범칙금 나오고 끝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딜이 있죠 그렇죠 경찰도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래 끌고 싶진 않죠 징역 3개월이냐 4년이냐 결정해라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게 경찰 입장에서도 같은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들도 많은데 그렇죠 보통 이게 뭐 절대 가벼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드리는 공수 대비 효과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잔소리합니다 이거 사건 꺼졌다고 야 인마 너 그 쓰레기 봉투 갖고 지금 몇 개월 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그렇지만 옆에서 듣는 제3자한테도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집에 가면서 화가 나게 됩니다 안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 더 수사에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감 네 검찰이요 재판이요 라고 하자 오만 가지 잡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도 않은 걸로 그냥 범칙 끝내고 끝내야 되나 아니면 검찰 재판 이건 또 뭔 소리야 살면서 그런 쪽이랑 관계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엄청 위축됐습니다 어차피 경찰서를 가게 됐으니 가기 전에는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5월 달에 벌어진 사건이고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CCTV가 있을까? 있다 해도 잠깐만 이러면 뭔가 캐기는 게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스봉을 연쇄 투기범 이게 또 깜짝이야 CCTV 얘기를 하니까 설명 CCTV가 있다 해도 나한테 보여주기는 할까? 내가 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아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걸 입증을 해야 하지? 친구들한테 경찰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걸렸다고 나 뭐 경찰서로 오란다 쓰레기에서 시체라도 나왔나 보다 라고 투덜거리며 하소연을 했지만 도움이 되는 조언은커녕 바보 취급만 신나게 당했습니다 이걸 도와줄 친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불안하네요 보통 이럴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죠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시간과 이용수단 대략적인 승하차 정류장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당시 본가랑 여자친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던 시점이라 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한 날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그 지역에 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쓰레기 무단 투기가 정확히 언제 발생한지는 모르는 상태여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쫙 출력해서 제발 이걸로 증명할 수 있기를 라고 기원하며 며칠 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쓰레기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5월 초 5월 말 총 2건이었고 5월 초 투기권에서 카드 영수증이 나왔으니 신고자는 2건의 무단 투기의 범인이 바로 카드 영수증인 저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또 신고자가 주장한 거군요 그럼 신고자는 까봤다는 거예요 신고자가 까본 거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달 전이지만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렇게 큰 고무대야를 버렸으면 그걸 기억 못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고무대야를 버렸어요? 처음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뒤져보자 어디 보자 박형규 씨 아니 그렇죠 박형규 씨죠? 네 또 두서 없는 사람 하나 나왔구만 추리소설로 치면 갑자기 흉기가 나온 거죠 지금 나중에는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로 끝나겠는데요 이게 무엇이요? 지금 고무대야에 되게 놀랬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보통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커도 100리터 네 요즘 100리터도 거의 없어요 네 50리터가 제일 100리터가 안 팔죠 잘 네 잘 안 팔아요 근데 거기에 고무대야가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어떻게 한 거죠? 봉투를 늘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죠 이렇게 근데 그래도 특수 쓰레기용 마자자루가 아닌 이상 네 이게 아까 분명히 쓰레기 봉투라 그랬는데 대야 고무대야 아니면 아 그건가? 고무대야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갖고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일 거예요 가위 갖고는 안 돼요 그거 한 이틀 걸릴 것 같은데 절단기로 막 싹싹싹싹 손을 못 쓸 거예요 한 번씩 뒤에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더 가보죠 봅시다 사진을 확인하고 생애 첫 조서를 쓰게 됐습니다 경찰 아 이제 피싱범 같은 말투 쓰면 안 되겠다 아 예 진짜 경찰이잖아요 쓰레기를 버렸나요? 아니요 똑같지 뭐 쓰레기를 버렸나요? 모르겠네 나 아니요 카드 영수증은 어떻게 버렸죠? 어 기억 안 납니다 쓰레기는 실제로 안 버렸고 두 달 전 카드 영수증의 행방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까지 와야 하는지 그게 그 변호사랑 경찰이랑 똑같은 게 그거예요 일이 그 박형규 씨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까먹습니다 계속 그렇죠 이게 민원인이 안 돼 보신 분들은 반드시 마음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다 모든 걸 다 설명할 각오를 해야 된다 언제나 알트템 눌러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변호사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건 5월 초 무단투기가 발생한 날에 제가 그 지역에 없었다는 걸 대중교통 이용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역을 제출하니 경찰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그거 아닐까 아직 피싱일 수도 있어 아 그렇죠 모르겠다 아 이게 뭐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왠지 뿌듯하더군요 아니 근데 내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본 경찰은 보통 이런 멘트가 저거예요 그 살인자 난감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손석구가 약간 이런 어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약간 이러면은 원래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은 다 비아냥이잖아요 비아냥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거야 야 너 알리바리 되게 열심히 만들어왔다 쓰여기봉투 하나 갖고 지금 야 막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봐라 내가 이렇게 증명해냈다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문제는 5월 말에 무단투기 된 날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럼 뭐한 거야 왜 그걸 두 달 치를 왜 뽑은 거지 그러면 아 어떡하지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하고 끝내야 되나 아이야 그러다가 내가 호랑 뒤집었으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재판 가는 거야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나란 놈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면 분명히 게임만 하고 있었을 놈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플레이스테이션 앱을 켰습니다 아 이건 이제 제가 좀 전문가로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죠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모바일 앱이랑 연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업적이라는 게 있어요 트로피를 따는 그렇죠 적을 5명 때려 죽였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업적을 딴 시간이 정확히 기록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법조인들이나 경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어느 날 트로피를 줄줄이 받았다 그랬으면 그건 100%짜리 알리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기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는 거고 이거를 게임기를 키지 않아도 요즘은 자기가 깐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게임을 했으면 분명히 업적을 클리어해서 트로피를 몇 개라도 땄을 것이고 분명히 앱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게임 플레이 이력을 살펴보니 역시 있었습니다 아 내 취미가 이런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구나 마침 무단 투기된 시간대에 여러 개의 트로피를 따두었고 내가 집에서 게임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라도 증명해야겠다 싶어서 경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내가 그날 집에 있었는데 이런 거라도 좀 제출해도 되나요? 경찰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캡처해서 보내고 조서 마무리하고 나오는 길에 경찰이 또 연락까지는 않을 거라고는 했는데 그때는 대신 불안해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던 거 보면 별일 없이 마무리되었겠지요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고 집에 가고 있는데 경찰한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경찰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뭐야 잠깐만 나 원래 무슨이 중요하잖아요 경찰한테는 그렇죠 어떤이 중요해요 플레이스테이션 5용 케냐 브릿지 오브 스피릿이라는 게임입니다 경찰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게임 잘 모를까봐 기종이랑 게임 이름까지 가능한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래도 아주 심각한 겜덕후는 아니시군요 심각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걸 하죠 아 언더테일 하시는구나 이 게임의 장르는 뭐고 초반 팁은 뭐며 어떤 무기가 쓸만하고 예상 플레임 타임은 얼마며 요 위에 한 줄 깜다먹었잖아요 어 그래요? 아 이게 무슨 하찮은 대화인지 아 이쪽으로 가는 경찰분은 왜 이걸 물어보신 걸까요 이게 정말 사무적으로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는 자기가 정말 그 증거자료로 참고하려고 해서 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앱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게임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신 거죠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앱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저녁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랑 같이 있길래 경찰서 다녀온 후기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니 둘이 이게 뭐냐며 빵 터지더라고요 바로 문자는 사진 첨부해서 보냅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잘 안 보이네 아 이거 무슨 게임인가요 지금 트로피를 쭉 캡쳐해서 보내주셨고 수사관께서 이게 무슨 게임인가요 물어보고 케냐 브릿지 오브 스피릿입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진짜로 게임에 궁금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내 딴에는 얼마나 머리 굴려 보낸 건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5월 말에 무단 투기된 건 제 영수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엮인 거라 이렇게 증명하러 노력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뭐 사실은 근데 증명을 또 안 하면 또 지금은 코에 낄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긴 하네요 차라리 그때 경찰서에다가 아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나랑 엮지 마라 1번 쓰레기와 2번 쓰레기 중에 2번은 나랑 상관없다 엮지 마라 아 뭐 그런 식 네 라고 하면 경찰은 또 그럼 1번은 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도망가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렇죠 억울하긴 하지만 또 증명할 건 확실히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쓰레기 무단 투기범으로 몰려 경찰서 다녀온 사연이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추위인 날씨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청청 네 진짜 역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제 친구도 그 뭐야 아이템 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가 네 진짜 연락이 왔었다고 그렇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네 역반응이죠 경찰들도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경찰도 꽤 피해자죠 큰 네 전화하면 맨날 이렇게 끊을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수사팀으려고 그러면 화도 안 낼 거예요 이제는 아 또 피싱인 줄 아네 이렇게 바로 명함 보내지 않습니까 명함 보내는 게 뭐 지금 갑자기 보냈겠어요 명함은 한 500번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박형규씨 반드시 답하세요 네 고무대한 뭐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고무대한은 뭘까 진짜 박형규 씨가 버린 거 아니겠죠 아 이 진짜 포스트 보던 영화적 장치 고무대야 왜 습부어줬다 집어넣어 이게 약간 로즈버드 같은 거죠 시민케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로즈버드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주 찝찝합니다 박형규 씨 이게 시각적으로 상상이 안 가요 고무대야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었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거 사실 제가 뭐 때문에 버린 건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녹음을 진범을 잡았죠 경찰서로 갑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무대야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팟캐스트 녹취를 증거로 하여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형규 씨 신중하게 컨펌 바래요 고무대야는 뭘까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아마도 none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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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